첫 번째 세트, 이번에는 노머스의 공격으로 시작을 합니다. FA가 이번에는 브림스톤을 투입을 시켰네요. 브릿지가 빠졌어요. 그렇죠. 확실히 템포가 좀 오면 연막이 날아가는 게 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브림스톤을... 앗 뜨거, 라키야. 앗 뜨거. 그리고 커버볼도 한 번... 예, 맞춰서 잡지 못했습니다. 잡지 못했고. 네, 젠사가 일단 뚫고 들어와요. K2. 서로 교환, 난전입니다. 자, 1대1? 2대1? 2대1? 1대1로 맞춰졌고 징크스 해체 안되요. 이미 해체 안되요. 게다가 레이나가 3명째 킬을 만들면서 피스톨 라운드 챙겨왔습니다. 노머스의 스타트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렇게 보이고 있죠? 목욕탕 쪽에 체크 들어갑니다만... 아, 안돼요. 진짜 앞에 쇼티 들고 있을 때 저러면은? 그냥 한 대 팅맞고 쓰러지는데요? 쏘기도 뭐한 게? 예, 아까도 봤어요. 한 발로는 안 돼요, 쇼티는. 그렇죠. 아... 줌바. 자, 바로 옆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나가기도 애매하거든요. 잘 숨어있어요, 줌바.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거든요, 사실. 똑같이 설치. 같은 위치인데 나오자마가 있죠! 줌바! 체력 10. 자, 연막으로 이제 각을 지워줘야죠? 그렇죠! 아... 메가 더 제리가 다 끊어내면서 돌파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러면 다시 한 번 더 2대1거든요? 자, 리치의 체력이... 아, 예. 헤이트까지 있었기 때문에 막아야 되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2대0으로 달아납니다, 노머스! 근데 이 정도면은 거의 무결점이라고 봐도 무난... 그렇고요. 이러면 안쪽까지 디귿자나잉까지 못 먹었어요. 네, 까다로운 위치에. 자, 이러면 리치랑 만납니다. 베이슬라인 쪽에 다수 인원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피킹 안 하고 들어가는 거 콜 나오자마자 나왔거든요. 리치 업박자로. 자, 들어간다 사운드 들리지만 갈 거예요. 지금이죠? 지금 나가야 돼요? 지금 나가야 돼요? 하지만 한 명은 있는데! 이거 쩌가 됐어요! 제타. 끊겼습니다. 라키아도 뭐? 이러면 신경이 쓸 수밖에 없어요. 이러면 어쩔 수 없어요. 라키아가 뒤로 가야 돼요. 네, 한 명이 뒤로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러면 모든 명이 다 이기 때문에 어떨 수 없죠? 2대 1이긴 합니다만! 소이탄. 소이탄으로! 그래도 마무리 했어요. 네. 자,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앰프에가 그래도 시간이 근데 시간이 터질 것 같은데요? 가질 수 있나요? 와! 헤트로 됐습니다! 0.41초! 와... 이거는 진짜 애매했거든요? 흔들고 B로 온 거라서 A 사이트를 앰프해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네, 두 명 대기 중이고 자, C에도 아, B에도 네, 두 명의 인원이 있죠. 와! 이게 진짜 보면은 타격대 라인들의 팀합이 팀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겉을 부신 속도가 이설라인 너무 빨라요. 맞습니다. 와! 라키아까지 정리 끝났고 레인아 보죠, 이거? 방금? 정리 나온 거 보자마자 그냥 막 들어왔거든요? 예측으로 그냥 죽었고 줌바도 피스톨이라서 와! 뒤집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포진이 되어있고요! 어우! 야! 우퍼하긴 했어요. 이건 커요. 이건 커요! 와! 우퍼 다운! 큽니다! 야! 두 명이 뒤쪽에 헤이트도 있었습니다! 궁금해하면 안 돼요! 물음표가 뜨는 순간 죽고 신경도 또 위치 걸리면서 이거 앞에서! 어우! 그렇지 그래도 에스더가 커버는 됐는데 포기심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군대의 힘으로 가고 있는데 A를 들어갑니다. 이번에 확실하게 스파이크를 가져오려는 듯한 투자가 되고 있어요. 이제 알았어요. 야! 가짜 이었어요. 혼자 남아있습니다. FA 압도적인데요? 경기력이? 방금 전에 정말 노멀씨가 똑똑했던게 뭐냐면 A롱쪽은 소바가 정찰령 화사로 체크를 하고요. B롱은 반대로 사이퍼의 카메라로 체크합니다. 먼저 몸으로 나가지 않고 이런 아이템들을 체크함으로써 안전하게 게임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왼쪽 각을 눈치채지 말아라 했는데 이거 보일 것 같은데 와! 리치! 이거는 이 선수가 진짜 꼼꼼한거에요. 사실 한 번쯤은 배제를 시키고 오른쪽부터 확인할 만도 한데 마치 알고 있단 듯이 그래서 징크스가 까나대력 같습니다. 2쿠 마무리! 오! 까나대력까지! 락키와 템포 올리면서! 이거 붙잡아두고 있는 상태에서 많은 키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러면 2대3 오랜만에 보나요? 킹약왕? 이렇게 흔들고 A사이트로 옵니다. 아! 걸렸죠? 아! 그러네! 들어오는 즉시 끊겼습니다. 사냥꾼의 분노! 시간은 멀어지고 있는데요. 핀트가 약간 벗어났습니다. 설치 그대로 들어갔어요. 자! 이러면 올빼밑으로 찍히면 역으로 당하거든요? 네! 커버볼 이후에 하지만 뒤쪽으로 빠져있습니다. 사냥꾼의 분노를 쓸까기? 2대2 아! 타이밍이! 야! 레이나! 야! 진짜 대단하네요. 세이지가 들고 있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강설준비 그렇죠. 드럭하나요? 자 진입은 다 됐습니다. 에스더가 대기중! 하지만 리즈에게 막혔습니다. 서로 교환! 라키아 바로 아래쪽으로 내려갔고 오우! 네! 좀 더 전진해서 하지만 스파이크가 꽤 깊숙한 곳에 떨어져있습니다. 2대3 라키아 체력 많이 빠져있습니다. 아! 헤이트 시간이 13초! 벌면 돼요! 끌면 돼요! 끌면 돼요! 끌면 돼요! 잠시만요! 아! 소이탄! 왜 거기 코너가 있니? 체력 1 1대1 설친됐습니다. 설친됐어요. 칭크스! 피 1이요. 피 1이요? 잠자리만 지켰거든요? 지금 나가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1대1. 아! 여기서 결국 칭크스가 지켜냈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위험했어요. 진짜 위험했어요. 근데 양쪽으로 뜨거운 손하고 소이탄에 들어왔는데 소이탄은 안 맞아. 소이탄은 탭을 해 떨어져요. 이게 뭐냐면요. B 사이트로 계속 불러놓고 네. 그냥 포탈하고 뛸 것 같거든요 느낌이? 근데 지금 B 윈도우로 안 가는 게 왠지 그런 것 같거든요? A 쪽에 두 명도 쉽게 빠지진 않고 있는데 제타! 아! 새벽제! 제타! 야! 다 쓸렸습니다. 6대2. 그냥 사이트 안쪽에다가 지진 강탈 밀어놓고 할 준비 그렇죠. 브릿지 움직이는 게 모구탕이면 지진 강탈을 밀 테니까 짧은 게 숏라인에서 한 번 진입을 해달라. 각 준비하죠? 그렇죠. 일단 이거 윗각 낚시하는 데 잠가놓고 자 쓰고 들어가요. 살짝 시간은 좀 엇박을 좀 줍니다. 그저 낚시 제거 해놓고 갈랐어요 일단 네. 바로 벽 치고 자 근데 벽을? 지진 강탈까지 이어집니다. 와! 지진 강탈까지 이어집니다. 지진 강탈까지 이어집니다. 와! 락키아 두 명! 너무 좋아하는 나머지 서로 껴안고 죽었어요! 서로 얼굴 보고 네. 설치는 됐습니다. 일단 이코가 설치. 이거 램프까지도 못 먹었어요. 이거 위험한데요. F에겐 기회에요. 그렇죠 이번에 가져와야죠. 그렇죠. 정찰용 화살도 돌아왔습니다. 찍고 자 봐주고 램프를 못 본게 크거든요 지금 자 이런 램프를 무조건 밀어내야 되는데 이 코 체력 많이 없습니다. 그대로 마무리. 에스더. 레이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만 줌바도 있었습니다. 마무리. 램프가 그냥 그대로 전진을 했어요. 줌바가 잘 막았습니다. 부활 어렵겠는데? 리치까지 추가로 징크스가 막고 있었고 데뷔장실! 노우! 자 근데 지금 양쪽으로 전진을 다 막았어요 이러면 온다는 걸 알고 있고 그렇죠. 전진이 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눠서 오는 적을 각계 격파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F에겐. 그렇습니다. 그냥 이대로 세이브를 할 것 같아요. 어 맞아. 그래 너가 생각하는 거 맞아? 집으로 가 집으로 가 맞아 맞아. 아까 껴안 거 죽은 거 맞아? 맞아 맞아. 너 때문에 죽은 거 맞아. 갑자기 그냥 독백한 거예요? 사족을 붙이십니까? 아니 근데 어차피 두 서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대로 마무리 할 것 같아요. 뭐냐면 그 B쪽 루트도 막혔고 A쪽 이제 목욕탕도 막혔기 때문에 어? 이거 뭐죠? 올라갈 수 있나요 그럼? 둘이 그냥 겹쳐있는 거죠. 아 겹쳐있는 거네요.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하는 것 같네요. 네. 새로운 루트를 보여주나 싶었었는데 아닙니다. 근데 이 상황에 FA 선수들 긴장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지금 긴장하고 있어요. 지금 쉐도우 복싱을 해야 돼요. 라운드 수가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쩔 수가 없어요. 앞서고 있으면 좀 느긋하게 할 텐데 지금 라운드가 지금 밀리고 있거든요. 네. 자 이렇게 노머스는 블루트 막히면서 그냥 총기를 아끼는 선택을 보여주셨고 6대 4로 그러면 2점 차까지 쫓아왔습니다. FA 많이 쫓아왔어요. 이 정도면 이제 오오오오오오오. 잡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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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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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더 들어오진 않군요. 하지만 라키아가 변수로 위로 오오 들어오면 들어오면 와우 이거거든요. 네. 잘 막았습니다. 오오오오. 부활까지 일단 들어가긴 들어갔는데요. 센스인 에스도 램프 잘 먹어 왔어요. 네. 리치 대기 중. 리치 대기 중. 시도는 좋았어요 라키아. 하지만 뒤쪽이 다 잘렸고 4대 2. 스파이크 설치는 됐습니다. 근데 이거 S도 위치가 상당히 괜찮거든요, 지금? 줌바가 일단은... 네... 나오는 위치에... 나오고 있는데, 연막으로 각을 가리고 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러가나요, 이거? 어, 있어요? 어? 아! 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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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줌바 살아나요, 줌바! 야, 줌바 실수하는 모습이 좀 보였었는데 이번에 멋진 모습 보여주면서 6대5까지 추격에 성공을 했습니다. FA 이대로 무너지지 않네요. 따라갑니다. 6라운드까지 따라가고 있어요. 거의 뭐, 마이크 잭슨, 루깅처럼 너무 여유로웠어요. 네, 제타가 헤이트 먼저 끊었고, 징크스도 리치를 잡아냈습니다. 6대6 가나요, FA. 6대0 맞추겠는데요? 라키아 대기 중, 오퍼에요? 네, 저 정도 나왔으면 오퍼 이제 없겠지 하고 또 나가거든요? 네, 궁금하면... 아니라죠? 궁금하면... 궁금하면 죽어야죠. 다 잘렸습니다, 오퍼에게. 아, 6대0 맞추겠네요? 근데 앞에 덫이 두 개 있어요. 하나 깨고 종 맞나고 텔타야죠. 권총 넣었어요. 오? 이건 안 낙지, 사운드가... 그쵸. 다르지 않나요? 이때는 여기서... 어? 어? 잘못버렸어. 아, 큰 났어요, 지금 큰 났어요! 잘못버렸어요. 궤도일경. 자, 코너로 몰렸습니다, 이 콩! 아, 소잇다.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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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워! 아이고, 이러면... 파, 뜨거워, 파, 뜨거워, 파, 뜨거워! 근데 FA는 날개를 펼치지 않고 그냥 갑니다. 오오! 금방 없어졌어요, 갑자기. 네. 자, 걸고... 어? 어? 예? 락키야! 자, 잘 막아냈고. 이 샷 던지고 있군요? 네, 잘 컷팅하고 들어가는 A쪽. 일단 이득 많이 봤어요, FA. 예, 각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서로 교환. 제일 중요한 램프라인 챙겼다는 건 사실상... 거의 절반은... 그쵸. 이 위치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램프 쪽 먹었기 때문에 그대로 A쪽 설치됐고, 헤이트가 혼자 남아있는 상태. 자, 들고 있어요, 들고 있어요. 근데 체력은 다 빠져있는 상태이네요. 그렇죠. 한 대씩만 맞추면 끝나는데! 한 대씩만 맞추면 되는데! 오! 아! 근데 한 대예요, 이제! 아! 역전입니다, FA! 7대 6! 아... 맞았어요. 시간 벌어집니다. 일단 정찰용 화살로 좀 먼저 보내고 들어가는데, 위치 파악 어느 정도 됐습니다. 징크스! 컴보볼! 와... 재태가 마무리. 와우! 총 주셨어요, 이 코. 뺏겼어요, 뺏겼어! 업그레이드? 펜털 뺏겼거든요? 네, 설치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코. 근데 이 코가... 채... 와! 채타! 20인 상태에서! 자, 펜털. 피스톨로 막아냈습니다. 레이나! 와! 2라운드 가져갔어요, 역시나. 채타가... 어우, 약간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렇죠, 저 펜털을 뺏긴 스코어. 자, 템포 뺏었습니다. 강심하면 안될게 이거, 여진 들어와, 어 nectaret. 어우... 독발iami. 소위탄. 여진, 여진, 피해 써... 오우, 이게 안 맞아요, 우와! 설친 됐어요, 설친 됐습니다! 절반 이제까지 떨어져 있어요. 차, 체력 너무나 많이 빠져있는 사람들이에요, 리 tries 가. 일단 램프쪽에 대기중. 서로 대치중입니다. 라키아가, 램프를 못맞으며, 제리 끄덕고, 데뷔 탁식! 마무리 한 대! 아, 이크가 서로 교환이 됐습니다. 난사전이에요. 네, 3대 1이네요, 어느새. 이건 힘들어요. 아, 체력도. 아, 줌바. 소위반으로 죽여요. 노머시도 위치를 바꾸는 게 좋거든요. 오, 근데 징크스가 짤렸어요? 근데 A가 3명 투자돼서 이거. 이번에 B쪽으로 좀 밀고 들어오는 느낌인데, A에 3명? 와, 점퍼는 타이밍이! 타이밍 보세요, 와. 헤이트 덱이죠. 헤이트? 머리 원테임? 네, 하나라도? 하나라도? 아, 여기서! 데려가지 못했습니다. 삐뚤렸습니다. 자, 이러면. 포털 타고 왔어요. 도는 게 맞습니다. CT로 간다면 그냥 먹잇감이에요. 제리가 짤렸고. 자, 들어왔지만 그래도 최대한 어떻게든 킬을 만들어내고 있는 노머스입니다. 총기만 떨어뜨리자는 마인드로. 예, 2명까지. 10대 6! 어느새 격차는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노머시가 지금 수비가 안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전체적으로 뭐든 등장하고 있습니다. 끊어냈다며! 끊어냈다며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 코! 빠질때도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진열. 그런가 벌어지고. 여기서 어떻게든 분위기를 좀 뺏어올 생각으로 노머시도. 램프에서 내가 왜 있느냐, 오진 뽑은 이유 보여주고 있어요. 이야, 이정도면 병 허물고 공사하는 거예요. 돈값 하는데요? 이거 지금 연막 세팅 되자마자. 2명 잘랐습니다. 우와, 뺏어올 체리. 좋아요. 어디 숨어있지. 오? 오? 이거는 피해가 좀 큰데요? 오, 하지만 S도. 오퍼받나? 혼자 남아있습니다. 쓰고, 탈포로, 피사이트로. 뿅! 자, 36체년. 돌립니다. 바로 맞춰서 뛰고 있는 노머스이고요. 점프하면서 카메라에 찍히겠죠? 네. 자, 승리 가져온다면. 들어왔다는 입국사진이죠? 효자의 유명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설치는 아직 안되고 있는 상태! 미대로 마무리! 일단 승리는 챙겨왔습니다. 어우, 이거 다행이에요. 으아! 으아! 이러면 죽어야죠! 심장에 한 발! 징크스 하나도! 맞췄어요, 근데? 예, 반샷이었나요? 망칠 곳은 없다! 사냥 끝에 보다 예리에요, 예리에요, 예리에요. 위치가! 우와! 고립됐습니다, S도. 근데 여기 구석에 있는 거 모릅니다? 아, 체력이 골고루 워낙 많이 빠져있는 FA. 그래도 라키아가 킬을 만들어냈는데 상공을 했습니다. 안에 오딧이 있긴 한데. 괴돌격이 있거든요. 자, 이거는 궁 쓰자마자, 설치를 하자마자 바로 궁을 쓸 생각이거든요. 사운드 들리자마자 빠지는 라인들이, 왜냐하면 앞으로 전진하면 어차피 강 나오거든요. 그렇죠. 괴돌격! 갑니다. 어, 저기는? 야, 잡았어요, 이거! 어? 타이밍이, 잠시만요? 궁극기? 네. 3대3. 네, 3대3입니다. 지금이죠, 궁극기! 돌리기 직장 돌렸어요, 눌렀어요? 지금 눌렸습니다. 설친됐고! 우와! 메가 덕션이! 궁극기에 오딘으로 두 명을 잡아냈습니다! 자, 이러면 램프에다 백발 박나요? 네! 자, 라키아가 오딘으로, 아, 5포로 일단 대기중인데요. 램프에다 백발? 가나요? 보여주나요? 자, 뚫어낼 수 있을지, 일단은 소리내면서 유도하고 있죠? 아, 리치가 되겠죠? 한 번 더 승리! 이번 경기를 통해서, 사채 및 이자까지 원금 싹, 이거 일부러 다 잡혔어요. 이 선수 과감해요! 야, 일부러, 아... 지진 한 번 쓰고, 어! 지나갔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균열이든 모두 쏴야 돼요, 이거. 네, 자, 다스위더들이 오고 있어요. 다스위더들이 옵니다! 여진, 여진, 아, 이거 잘 막았어요. 예! 하지만! 여진, 오 딘이 있어! 여진, 오 딘이 있어! 오 딘이 있어! 오 딘이 있어! 늦었어요, 반응 늦었어요. 궁으로 하나 끊어냈고 레인 다 잘렸습니다. 자, 이러면, 어, 헤히트가 그래도 하나 데뷔 갔는데 성공을 했어요. 어, 2포가! 자, 이 헤히트가 신경조통? 아, 지금 거군요. 자, 이러면 램프가 뭐 클 수도 있는데! 신경조통? 예. 그렇죠. 그렇죠. 대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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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잡고 내려왔어요. 대단하네요. 이 와중에 하나 잡아냈고, 엘스더가 2쿵까지 끊어냈습니다. 리치 혼자 남아있는 상대 태용! 와, 리치! 두 벽! 자, 벽으로 맞고, 해체한다면, 뜨거, 뜨거, 뜨거! 뜨거, 뜨거! 태력이, 태력이 없어서! 자, 이러면, 둔한 곳을 깔아놓고 해체해야죠. 그냥! 자, 승부입니다. 1대1, 리치! 와, 징크스가! 역으로 잡아냈습니다. 11대8! 한 번 더 격차합니다. 여기 한 번 더 다 태웁니다. 한 번 더 간다. 와, 간다간다, 오딘. 이번에도 비쌌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저기 오딘인 걸 이제 들켰어요. 그렇죠. 비쌌한테 오딘 사러 가야 돼요. 벌써 세 번째거든요. 자, 그 와중에 이 코가 S도 끊어냈습니다. 일단은 숫자는 더 많아요. 하지만 징크스가 램프 쪽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어, 이런 분위기가 좀 쎄하잖아요. 근데 이거 부활되는 위치도 아니여, 어, 되나요? 억지로 좀 해내고 있긴 한데, 리치! 오, 리치! 하지만 이때 보여주는, 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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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는 항상 리치가 있었거든요? 자, 그럼 벽지가 뭐... 와아아아아아아아악! 리치! 안 된다, 이놈아! 오딘 그거 비싸! 오딘 죽으러 가요? 오딘, 오딘, 오딘! 오딘 죽으러 가요? 오딘 뒤에 있는데? 오딘 안 좋나요? 안 쓰나요? 오딘 죽으러 가요? 드디어 굿즈가 작혀서 하면은, 꿀잼일 것 같아요. 아니, 이번에 그래서 F.A는 그냥, 이클라운드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한쪽으로 오린? 피스톨이에요. 들어오면 리치 대기 중. 아, 이거 어떻게든 트레드 안 당하려고. 위아래로 지금. 원탭 안 당할라고. 근데, 양쪽각. 양쪽각. 오, 양각 잡히... 아! 다 쓰며 쎄, 리치! 이야, 리치가 진짜... 와, 한쪽각 그냥 가려버렸어. 리치. 위 쪽에 4명이 있습니다, 노머씨. 리치 혼자 비지 키고 있어요. B로 아무리 리치여도 B 혼자 보는거는 그쵸 슬슬 사이퍼가 카메라 보면서 가거든요 그렇죠 가요 브릿지도 움직여요 자 있는거 눈치를 채고 야 왔어요 이거 와야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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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둔하고스 기가 막힌 타이밍 자 리치 접수 커브볼까지 균절 타이밍 좋았어요 네 후방 라인드 못 들어오게 잘 맞았는데요 야 킬은 만들어내지 못했고 그래도 라키아가 가져갔습니다 트레이드만 돼도 완벽하거든요 사실 역습이기 때문에 자 그렇죠 근데 그분이 오셨습니다 오딘이 왔어요 일샷 가나요? 어 이거? 이 위치? 오진 갈구나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반응이 너무 느렸어요 시간 시간 하지만 리치 일단 설치됐어요 네 리치가 좀 까다로운 위치에 여전히 존재중에 있습니다 징스카 다시한 번 더 아 리치는 짤렸네요 자 1대3 이거든요 아아아아 아아아 그치 네네 네, 목욕탕에 2명 그리고 스파이크는 일단은 뒤쪽이 대기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나가 이 위치를 잘 봤어요 반응이 반응이 잠깐 늘었어요 여진은 템포 늦췄죠, 이거 못 들어오게끔 그쵸 한 번 잠깐 늦출 수 있어요 데미 장식? 어, 안 보여 데미 장식? 어딨지? 거기 걔도 일격이야 예측샷 어딨지? 이제, 이제 그래도 줌바 끊었어요 쏩시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페인트탄 이야... 결국 헤드샷으로 마무리 그리고 바로 자연스럽게 B로 와... 침착해, FA 진짜 완벽했어요 A로 돌릴때쯤 완벽하게 B 차원문 타고 바로 돌립니다 오오! 빨라요, 하지만 헤이팅! 제리가 부활이 있어요 리치가 일단 부활시켰고요 네, 스파이크 설치됐습니다 3대 3대3 FA는 골고루 각을 넓히고 있어요 FA 신경절도 있긴 한데 근데 골고루 각을 넓힌 만큼 그만큼 각계급화를 당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밀도가 좀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가르놓고 어... 와! 자, 이거 창문쪽, 창문쪽 라키어가 헤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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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치되어 헤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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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치, 헤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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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치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1이가 램프쪽도 일단 봐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는 노모씨 또 독한 게 절대 안 와요 백업을 네, 화살 좋아요 이제 봤어요 네 уже 세이저가 움직이시죠 해본적 일단 가여져 있는 것 같으면 체리, 커버볼, 틴크스가 교환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거 트레이드만 돼도 수비측 입장에서 할만해요? 네 이제 세이지까지 왔어요 4대3 A사이트는 한정 3대3입니다 자 근데 이 정도 흔들어 놨으면 텔퍼를 타고 B를 갈만 하거든요? FA스탈이면? 그렇죠 어? 줌바가 리치 잡았어요 그러면? 이러면은? 이런 숫자 맞춰져 있죠? 이런 B가 알죠? 네 이런 사이퍼 롯기다! 플레이다! 10분 다운 야 이거를 렛... 역시 어흑보 이거 한 번 시선 빌릴대? 네 바로 빼네요 돌려요 바로 가요 바로 가요 차오면 타자 타고 바로 B로 돌립니다 점프하자마자 이제 카메라에 체크! 찍혔구요 그렇죠 찍혔어? 익쿠신사 완료 익쿠신사 완료 설치는 됩니다 설치는 되고 헤이트 왔어요 자 이제 Q로 가려놔야죠 으아! 가려놨어요 2크! 자 근데 반대로 돌아왔기 때문에 구나요? 1대3 설치는 됐습니다 체력이 워낙 없네요 나오면 와우! 그냥 위치 걸렸어요 자 이러면 어? 근데 위치가 와우! 자 킥테스! 와우! 와우! 이러면 듀스입니다 듀스입니다 자 여기서 나오나요? 오딘? 잊을만 하면 나오는게 무엇이냐? 킹갓 제너럴 갓딘 자 귀들로 이거 성공했던 거 기억나는 거 있잖아 그쵸 그쵸 지진빵한 다음에 여지를 써야죠 그렇죠 여지가 한번 날리고 예 오프 확인 됐습니다 램프 지웠어요 램프가 지웠어요 램프가 지웠어요 일단 램프가 지웠고 이거 위로 올라오는 거 체크해야죠 예 램프 쪽에 오프 대기 중 하다 제때는 램프가 잡혔어요 설치 못했어요 라키야 다 срав리네요 설치 ак 3대3 자 이래놓고 비를 돌리나요? 탈타야죠 그렇죠 갑니다 빨래요 근데 지금 엇박자루 뒤에서 사이퍼가 잠깐만 이대로 A가요 또 A가요 다시 돌렸어 아니 탈타고 A가요 야아아아아아아아 땡큐 사이퍼 남아있는데 헤븐 우와아아아아아 샷븐에이트 감옥 설치 자 카메라 카메라 준비하여죠 자 자기잡아 놔야죠 다시한번 감옥 대입이 다 설치 입국심사 설치됐습니다 자 근데 아직 줌바에 연막탄이 남아있기 때문에 숏라인을 가려놓고 그렇죠 한쪽 각 가리고 자 이제 누가 들어가야죠 네 앞에 있는 연막이 꺼지는 순간 연막탄이 쳐질거거든요 숫자 3대2 헤븐쪽에 에스더입니다 헤븐 목욕탕쪽 어? 이 연막은 뭐죠? 어? 일단 램프가 가려져있고 소리 샜죠 이러면 램프를 가리고 앞라인을 정리하는 생각인가요? 네 아아 어? 목욕탕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와아아아아아 아 이거 어깨 나오는 순간 와아아아 와아아아 이거 못잡았어요 근데 근데 피 남았어요 네 아 트레드 좋았어요 트레드 좋았습니다 에스더 어? 근데 그 레이나가 숨어있는거 확인 안되가지고 그렇죠 와아아아 램프 쪽에서 감옥착도 설치까지 됐습니다 이게 사실 A 사이트 설치와 리테이크를 할때 항상 이 램프를 먹어야 되거든요 네 이거 트레드 준비합니다 트레드 준비하고 에스더 줌바 그렇죠 원투컴보 원투컴보 램프 들어오기만 해봐라 엄마 피고 버티고 다음 줌바 소위탄으로 버티고 라키아도 지금 까다로운 위치에 있거든요 자 리치! 와아아아 이거에 담았어요? 잠시만요 이거 벽치고 해체야죠 어? 어? 아 리치 3벽지 자 그리고 두뇌구석 깔아놓고요 부활했어요 부활 부활했어요 부활 와아아아 리치 줌바 혼자 담아있때 삭제 이거 한 칸 못 채웠나요 설마? 네 되나요? 버티면 돼요 버티면 아아아아 와아아아 트레이드가 됐습니다 재활기 자 이거는 진짜 센스인데요 메가도젤이 센스가 자 근데 2대 4인데 소바와 피닉스거든요 네 근데 이제 피닉스가 선광탄이 이미 하나가 빠졌기 때문에 그쵸 사실상 이제 하나를 쓰게 된다면 커버볼 하나밖에 없어서 여기 넓은 데에서 뚫고 들어가기가 네 그냥 그냥 시민 1위에요 자 소리 샜죠 징크스가 헤븐 쪽에서 일단 내려왔습니다 시간이 꽤 지체가 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남아있는 인원이 너무 많아요 위치가 너무 까다로워요 지금 램프에서도 트레드 키를 그렇죠 원투 펀치 원투 펀치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걸? 펀치야 자 이러면 그리고 한번도 공격에서 왜냐하면은 B사이트에 두 명이 일단은 배치 되어 있어요 어이 아니에요 그냥 전진이에요 여기까지만 나가지 않을까요? 그쵸 여기서 숨겠죠 아니요 계속 나가는 중 계속 나가나요? 아니 여기까지 설마 어이? 어? 어? 자 상당히 많이 전진이 되어있는 상태 아니 A가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계속 나가는거에요 뭐지 얘네들? 근데 드론으로 반드시 확인했어요 확인했어요 자 이러면 소바는 B를 가야죠 자 이 고가 줌바 잘랐습니다 그 와중에 자 이러면 B 사이트인거 아니야? B인거 이제 압니다 자 F는 급해요 그냥 들어가야 됩니다 파워보볼! 아니 근데 둔하고 오실 때문에 헤트도 없고요 하지만 B에는 리치가 대기중 그쵸 대망이 있습니다 오우 자 데미지 들어가다 싶었는데요